안녕하세요 케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 25만 구독 달성 이벤트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그 이번에 약속한게 최근 영상 두개 뭐 지금은 포킹애쉬하고 케이틀린의 지옥의 라인전이겠죠 여기서 구독을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영상당 세분 약 30만원을 지급할거에요 추천 방식을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녹화하게 되었고 추첨자 또한 또 어렵게 섭외하였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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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그 추첨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섭외한 추첨자 분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첨을 하는 프로그램은 랜덤 네임피커라는 프로그램으로 돌릴거구요 여기 다 영상에서 댓글을 다신 분들을 전부 다 추려놨습니다 자 저 뉴루 누르 네 그쵸 에디드 누르고 여기서 다 누르고 안에다가 네 안에다 다 넣고 서미드 누르고 그리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버프를 눌러주면 되는데 자 마우스 톤 올리시고 자 하나 둘 셋 돌려 돌려 세트 털판 돌림판 첫번째 당첨자 분이 굉장히 똥쪼트하게 천천히 되죠 그러게요 착각게 아 그 윗분은 굉장히 속상하실 수 있겠네요 엑스브샵 사시는 분 스페셜 KKK죠 스페셜 KKK는 그 시리얼 중에 하나죠 아 그렇군요 맞대가리가 없는 저는 그거 잘 먹는 거예요 맞대가리 전혀 없어요 자 다음분 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돌림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는 현금 이벤트를 여기에 있을 축하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 앞으로 30만 이벤트는 현실원들 강의로 진행할 거고요 현실원들 강의를 하면서 팬분을 만나면서 따뜻한 이제 밤소도 나누고 따뜻한 프리허그도 해드리고 뭐 뭐 뭐 원하면 더 해드리고 이제 랜덤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토이탈이 사연판 돌림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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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해드립니다 그니까 뭐 앞으로도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영상당 현금 이벤트 그리고 30만 구독자 이벤트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들 강의 받아가지고 티어 올리셔야죠 아 SI 0306 스타드입니다 스타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영상으로 가기 전에 제거를 합시다 당첨자분들이 중복 참여를 하신 분들이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뒤에 하나 띄어쓰기 지어주시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분이 두 개 영상에 다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네 지어주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당첨자분 뒤에 띄어쓰기 지어주시고 좀 똑바로 보내주세요 깔끔하고 매끄러운 이 분도 아주 스페셜 케이븐 아주 부분을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95 95월이요? 네 95월이요 95월이 4일 축하드립니다 아니면은 95년생이고 2월 4일이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제 추리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컨텐츠도 앞으로 먹방과 일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돌리판 어떻게 할지 그 말씀을 좀 댓글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반가보아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당첨되신 분들 당첨 안되신 분들도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댓글로 적어주시고 또 돌려 돌려 돌림판!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 지금 당첨되신 분들도 댓글로 감사임사정도 한 번씩 적어주시고 제가 메일을 따로 보내드릴테니까 거기 양식에 맞춰가지고 답변해주시면 제가 한대분 5만원을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창동님 감사합니다 김창동님 김창동님 축하드립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영상을 추첨이 끝났으니까 영상 끝으로 25만 구독자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30만 이벤트도 이제 빠르게 달성되려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새로 유입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몰래 친구들, 부모님, 형제 자매 어디 뭐 교회를 나가던지 야외활동을 할때 핸드폰 잠깐 빌어달라! 그래가지고 몰래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자 딱 누르고 유튜브 구독 누르고 알림만 딱 끈다 죽을때까지 몰라 죽을때까지 그건 범죄 아닌가? 범죄가 아니에요 어차피 알림이 뜨지 않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구독자 누른다고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식으로 몰래 몰래 해가지고 한 분당 어? 한 명씩만 해주시면은 벌써 50만이 달성돼 50만이 그렇네 만약에 엄마, 아빠, 친구까지 해버리면 벌써 100만이 달성됩니다 이거 100만! 기적의 계산법 금방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면은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을 주신 추첨 방식을 이렇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힘겹게 섭외한 그 추첨자님들께 여러분들 그 감사하다는 인사 댓글로 이렇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